설치하기 전에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이 기계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나요? 조립을 위해 앨런 렌치 세트가 필요해요. 드라이버 좀 건네주시겠어요? 기계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연결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교정 과정에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 무언가 잘못되면 대비할 예비 부품이 있나요?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사이클을 실행합시다. 이 장비에 필요한 전압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? 운전 중에는 동작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세요.